자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랩런트의 24 갓 이즈 위드 유 자 옆에 얘기합니다 갓 이즈 위드 유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다시 얘기합니다 갓 이즈 위드 유 따라합니다 갓 이즈 위드 미 그리고요 옆에 얘기하세요 앞에도 얘기하고 뒤에도 얘기하고 갓 이즈 위드 유 그리고 전체 다 얘기합니다 갓 이즈 위드 어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이번 한 주간 함께 라는 단어 묵상하면서 인도받기를 기도해요 저희 랩런트 전도학입니다 랩런트 전도학 뭐하고 있죠 열 가지 발판 첫 번째 발판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 믿음 가운데요 두 번째 발판은 우리의 방법은요 뭔가요 우리의 방법은 돈 아니죠 공부도 아닙니다 우리의 방법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방법이에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생겨도 나의 방법은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는 게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 컴포트 하면 위로인데 위로 진정한 컴포트 위로는요 사람 찾아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은 게 컴포트 위로가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요 이게 우리의 참된 위로고 방법 될 줄 믿습니다 자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셔 그게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의 참된 위로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요 누구의 능력이요 성령의 역사로 모든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내 모든 것이 누가 역사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아까 우리 잠깐이지만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찬양하는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마음이 너무 좋아요 평안해요 감사해요 그렇죠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다시 불러볼까요 시작 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사탄과 은색 깨뜨뜨리신 주님 예수님이 제일 좋아요 랄라 기도하지요 응답받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랄라 승리했어요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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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주는 그 다음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자 요번주에 방법 되시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내 마음과 생각에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요 우리는 뭘 따라가죠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계약서는 뭐냐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읽었지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크리에이션 하나님 모든 건 만드셨는데 그 창조하신 그것이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준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것은 뭐 따라 말씀 따라 언약 따라 가고요 우리는 그러면 누군가요 하나님의 첫 번째 성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나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누가요 하나님의 누구라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있는 집이니까 그럼 뭐죠 우리가 성전 혹시 절에 가봤나요 절에 가봤나요 절에 가봤네 랩런트 절에 가면 뭐가 있죠 불상에 있죠 그러니까 뭐라 하죠 거기를 뭐라 하죠 장소 이름을 절이라 절 절이라 하죠 그런데 우린 절 아니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우리 몸은 성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요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벌써 여섯 번째 여섯 번째는 따라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알겠죠 내가 있는 곳이 뭐라고요 어 왜 선교지인가요 보금이 필요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소 보금이 필요한 것이 선교지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면 나는 누군가요 선교사죠 나는 차세대 선교사고요 선교사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선교지 우리는 랩런트 선교사니까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 선교 플레이스죠 자 봅시다 우리 전두학입니다 우리 종이 피고 같이 읽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시작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랩런트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시작 모든 제자들과 목사님들은 종이 한 장의 도표를 만들어 보라 가까운 데부터 70 지역을 기록해 보라 그리고 항상 볼 수 있는 장소에 붙여 넣고 한 번씩 보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길이 나온다 영도에 들어오자마자 이것을 했는데 17군데 아파트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제자를 찾을까 기도했는데 제일 먼저 나온 답이 신문사다 그 한 군데 찾아가서 신문사에 13가지 질문들을 넣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을 안내했다 지역을 보면 길이 열린다 기도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다리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누리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반별로요 메시지 끝난 후에 선교지 종이 줬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그리고 내가 가는 학교 학교 아주 글씨 또박또박 해서 적어서 사진 찍어서 보내줍니다 이거를 따라합니다 70 지역 지금 얘기하는 이 70이라는 의미는 영어로 70 70 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2, 3, 7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말씀 붙잡고 할 일이 뭐냐 전도 나가기 전에 공부하러 가기 전에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전도지 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 하지 말고 뭐라 하셨죠 일단은 내가 있는 곳에 있는 선교지를 놓고 도표를 그려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70인 제자니까 말씀대로 오늘 반별로 한번 해봅니다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그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적어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 집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 아빠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서 나는 누구를 할 거냐면 아빠 적었어요 근데 아빠만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아빠랑 친한 아저씨도 예수를 안 믿어 석훈씨도 보금 안 믿어요 그래서 석훈씨도 적어놨어요 그리고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에 있어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있겠죠 미진이가 보금을 몰라요 그래서 나는 미진이를 놓고 기도할 거예요 선호사님은 근데 미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미진이만 보금 안 받고 미진이 엄마도 보금 없어 근데 미진이 엄마를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나는 미진이 엄마를 놓고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요 자 예를 들어 친척이 있어요 설날에 추석에 또 친척들 만나러 가요 근데 친척 집에 갔는데 우리 할매가 예수를 안 믿네 우리 할매를 놓고 기도해요 삶을 놓고 기도해요 알겠죠? 이렇게 그려봅니다 그리고요 나는 전산에 진천동 살거든요 진천동에 사는데 진천동에 우리 선생님들을 초대할 거예요 집들이 근데 진천동에 사는데 진천동에 뭐가 있냐면은 SGI 있어요? SGI 알아요? 남녀 호랑개교 SGI 이게 있는데 밤에 있죠 밤에 밤에 있잖아요 한 8시쯤인데 SGI 지나가는데 어마어마하게 차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게 불교에서 파생된 건데 계속 주문을 외웁니다 밤마다 안 가봤죠? 전 선생님 가봤거든요 계속 주문을 외워요 하나님 안 믿잖아요 이 역사는 허감제로 꺾을 거예요 그래서 SGI 적어놨어요 근데 SGI만 적은 게 아니고 진천동에 우리 아파트 전우사님이 100... 아니다 몇 호 살지? 1008호를 삽니다 1008호 맞나요? 1008호 사는데 1009호에 있는 아줌마가 아줌마가 계속 저한테 말을 걸어요 아... 세대기 하면서 말 걸어요 그래서 저는 말 안 하고 싶거든요 근데 1009호에 있는 아줌마 아저씨가 복음받도록 기도할 거예요 1009호 적어놨어요 그리고요 진천동에 여기 무당집도 있어요 무당집 맨날 운동하러 걸어가면 무당집이 있어요 무당 근데 무당집이 문 열어 놓는 날도 있고 문 닫아 놓고 붓하러 가는 날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들어가려 하니까 신랑이 다음에 가자 하던데 무당집도 무당집도 기도할 거예요 지역의 역사는 흑암 꺾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같이 반별로 해봅니다 알겠죠 따라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그래서 어떤 랩런트 집에 다락방을 갑니다 저는 에스모씨 집에 에스모씨 집에 다락방을 가는데 에스모씨 집에 다락방을 갈 때마다 존사님이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놓고 기도해요 그 아파트 그 지역 왜냐하면 그 지역에 에스모씨도 살고 알모씨도 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모씨도 살고 알모씨도 살고 또 누가 살더라 하여튼 또 누가 살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난주는 그 에스모씨를 기도하면서 다락방을 하는데요 띠리링 전화가 왔어요 에스모씨 마더리 엄마가 전화와서 선교사님 뭐 보건받을 친구가 있어요 갔어요 원래 한 명이 왔는데 한 명이 왔는데 제일 올 때쯤에 한 명이 더 왔어요 그래서 에스모씨 친구가 두 명이 와서 그날 예수님을 그리스로 믿고 영접했어요 그래서 이 현장을 놓고 또 기도해요 전도사님의 선교지예요 그래서 두 명의 친구가 복원 받았는데 제가 뭐라 했냐면 야 너는 성공했어 너는 성공자야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네 인생은 성공했어 얘기해줬어요 그래서 이 현장을 놓고 또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 현장 가기 전에 우리 다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어요 이걸 적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요 앞으로 로봇 공학 박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선교지는 앞으로 제가 가야 할 로봇 공학 이에요 이것도 저의 70 현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하고 싶은 거 있죠 비장 그거를 적습니다 그게 나의 70 현장이에요 알았죠 우리 랩런트들 반드시 있어야 돼요 뭐 적으라고요 지우야 뭐 적으라고 너가 기도하고 있는 요리사 알았지 요리사 적어놓으세요 그거를 집에 가서 붙여놓고 계속 보면서 기도합니다 알았죠 그게 선교지예요 한번 해보고 지나가는 것과 그냥 뭐 선교지략 하고 지나가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하는 게 반별 미션입니다 알겠죠 네 좋았어요 자 했고요 자 그러면 서론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문제가 아니라요 문제 속에 답이 있어요 답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죠 근데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갈등도 생깁니다 사람과 사람의 의견이 안 맞을 때 있죠 나는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너는 블루를 좋아하는구나 의견이 안 맞아요 빨간색을 좋아한다니까 나는 블루를 좋아해 그럼 뭐가 생기죠 갈등이 생기는데 이것은 갱신의 기회가 됩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갱신했어요 제가 얘기했던 그 꼴찌 였던 벤 카슨 박사님도 학교에서 꼴찌였어요 꼴찌 꼴찌였는데요 이 꼴찌를 옆 발판을 삼았습니다 갱신의 기회로 삼았어요 그 엄마가 그리고요 갈등 문제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는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우리 랩놈드들 가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위기가요 뭐가 되냐 기회가 됩니다 찬스가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에 가난한 문제가 문제가 기회가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의 굴레가 됩니다 가난에 빠지게 되죠 근데요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뭐가 되냐 찬스가 됩니다 언제요 언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있어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정에 함께 하고 있어 하나님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지금도요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아는데요 이번 여름 방학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상태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랩놈드들 부모님들은 영적인 상태를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예요 2사에서 43장에도 바라빵에서 뭐라 했죠 honorable 했어요 honorable 따라합니다 honorable honorable 하면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네가 뭐 영광스러운 존재고 네 지금 네 행동을 봐라 네가 무슨 영광스러운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honorable 했을 때는 왜 honorable 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절대 해답을 가진 나는요 honorable 존재입니다 아주 존귀한 존재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절대 해답을 가진 사람은 honorable 존재입니다 내 형편과 상관없이 절대 해답을 가진 자는 존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는 나를 보금화 해야 돼요 그냥 말로만 보금이 아니라 이번 여름 방학 훈련을 통해 또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라는 사실이 내 마음에 진짜 부딪혀와야 돼요 혹은 문제 가운데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는 싸움 가운데 혹은 우리 가정의 문제 친구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보금이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담겨져야 돼요 그러면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엄마가 말한다고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잔소리 안다고 잔소리 교육은 필요합니다 근데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전달돼요 엄마랑 애랑 떨어져 있는데도 희한하죠 가문의 영적인 거 전달됩니다 저는 미국에 가면 엄마 아빠랑 같이 안 사니까 그게 전달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미국을 가도 영적인 거는 다 전달돼요 보지 않아도 전달됩니다 그게 영적인 상태예요 나를 보금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정말 이 시대는 아주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그런 시대예요 지유야 하나님을 싫어해 말씀 필요 없어 교회 뭐 주일날 온라인으로 드리고 나는 캠핑 갈 거야 그런 시대예요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나는 제주도 놀러가고 랩런트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온라인 예배 있는데 안 돼요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느님 이번 여름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뒤로 가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뒤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알겠죠 따라합니다 은혜 알겠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로 나를 살려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따라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도록 이게 세 가지가 우리 여름 훈련의 키입니다 알겠죠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다른 것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누가 뭘 움직이든 누가 욕을 하든 누가 뭐 교회를 나왔든 안 나왔든 상관없이 따라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 편집이라 하셨어요 만약에 우리 랩런트가 이번에 여름 계속 훈련하는 가운데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라는 그 음성이 들리면 그 랩런트 성공한 거예요 아무리 선생님이 앉혀놓고 한 시간씩 다락방 해도 말씀이 안 들려지면 그 랩런트가 선생님 다락방 하기 싫어요 한 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한마디를 해도 랩런트 마음에 꽂히도록 말씀이 들려지게 이게 킵니다 알겠죠 이번 주 방학 여름 방학 킵니다 알겠죠 지니야 언더스텐 알았죠 그래서 큰 1번에 지금 오늘 말씀 너무 잘 듣고 아까 찬양 너무 잘하던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를 보금화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나를 살려라 누구를 살려요 나를 살려라 그리고요 보금에 집중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본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예배를 한번 잘 드린다 하나님 역사하세요 알겠죠 떠들고 있어도 예배를 잘 드릴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보금 집중 습관처럼 보이는데 이걸 하다보면 금요일날에도 말씀을 읽고 쓰고 듣고 하면 말씀이 들려지면서 말씀이 편집되는데 자 나는 보금 선구 쓰기와 말씀 집중을 한다 손 들어봅니다 다음 손 들어볼까요 자 내리고 자 어떻게든 말씀을 쓰고 듣고 읽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써본 사람은 매일 하는데 매일 뭐 눈에 보이게 뭔가 보이나요 솔직하게 매일 이렇게 쓰면 매일 보금 선구 뭐가 보이나요 뭐 집이 갑자기 바뀌나요 지진 일어나나요 얘기해 보면 시후 엄마가 갑자기 숙제를 줄여주고 학교를 안 보내주고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이런 일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데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날이 우리는 언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앱넌트들 따라합니다 써미타임 가지세요 5분이건 1분이건 10분이건 1시간이건 알아서 가지세요 알았죠 안 가지면 표시 안 나요 자 교회를 안 나옵니다 한 번 안 나왔어요 표시 나요 안 나요 학교 가면 친구들이 아나 모르나 교회 안 간 거 써미스쿨은 알지만 한 번 안 갔다 한 번 안 갔어요 표시 나요 표시 안 나거든요 두 번 안 갔어요 표시 나요 표시 나요 안 나요 두 번 표시 안 나요 말씀 한 번 안 읽었어요 표시 나요 안 나요 표시 안 나죠 안 나요 보금선거 한 번 안 썼어요 표시 나요 안 나요 표시 안 나죠 기도 한 번 안 해요 표시 나요 안 나요 표시 안 나요 다락방 한 번 안 해요 표시 나요 안 나요 다락방 안 받고 있는 사람 많잖아 다락방 안 하는데 표시 나요 안 나요 여기 앉아있는데 표시 안 나요 근데 언제 표시 나냐면 표시 나요 안 나요? 표시 많이 나요 쌓여가지고 표시가 나요 지금은 표시가 안 나는데 쌓여가지고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청년 어른 표시 나요 안 나요? 표시 나요 1년 표시 나요 안 나요? 표시 안 나요 2년 표시 안 나요 5년 표시 납니다 10년 표시 나요 20년 없어지고 없어요 교회 안 나옵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쌓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반대 보금선글을 한번 썼어요 표시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타락방을 했어요 표시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했어요 표시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근데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계속 타락방 집중 영적인 거에 계속 투자하면 하여서 2, 3, 7로 가요 나도 모르게 어 얘들아 2, 3, 7 가자 다 가방 싸라 2, 3, 7 가자 갈 수 있어요? 가방 싸면 2, 3, 7 갈 수 있냐고요 가방 싸라 시효야 가자 맛있는 거 사모로 가자 2, 3, 7, 8 좋채 근데 그렇게 갈 수 없어요 그런 현장이 아닌데 말씀이 따라합니다 말씀이 쌓여서 따라합니다 영적인 게 쌓여서 뿌리 내려서 체질 되어서 역사 일어나요 보십시오 한번 어떻게 보십시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2, 3, 7 나라 살리는 2, 3, 7 나라 2, 3, 7 나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지금 알겠죠? 밖에서 캠핑 가고 노는 것보다 예배 한번 드릴 때 오는 축복이 천만 원 천만 원 그거 까지고 지금 천만 원 아니다 천만 원보다 더한 축복이 있어요 알겠죠? 따라합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에요 알겠죠? 눈 앞에 바로 눈 앞에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눈 앞에 뭐 있는 것 때문에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에스더 네 모습이 지금 다인 줄 알아? 이 모습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얘를 2, 3, 7 나라 살리는 자리에 딱 갖다 놓을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보금 집중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진짜 집중 안 해보셨는 사람이에요 이렇더라 저렇더라 아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아니에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말씀에 집중하면 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언어 씁니다 알겠죠? 6월 7월 8월 여름 성리학교 동안은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집에서도 야 너 왜 이거 안 했어? 이렇게부터 시작하는 엄마들이 있습니다 야 야 뭐 왜 안 갖고 왔어? 어 뭐 안 했어? 그거 뭐예요? 부정적인 듣자마자 기분 나쁘다 엄마 치아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요 아 오늘 어땠어? 어 그래? 어 그래 하나님 함께 하셔 엄마 기도할게 달라요 집안 분위기가 달라요 따라합니다 축복의 언어 네거티브한 청소년 메시지도 얘기하지만 네거티브한 단어를 쓰시면 안됩니다 네거티브 영어 단어에서 네거티브하면 부정이란 의미인데 발음해보세요 네거티브 시작 네거티브 단어 자체가 뭔가 의미 부정적인 느낌이잖아 네거티브 근데요 긍정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파지티브 파지티브 하면은 긍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를 씁니다 알겠죠 알겠죠 축복의 언어 쓰세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은혜 받는 것에 각자 집중합니다 지금 시간표는 메시지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뭉튀기로 하는 시간표는 아닙니다 모여가지고 각자 개인이 홀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홀로의 집중의 시간이 없으면 함께 시간도 없습니다 홀로의 집중의 시간이 없으면 언젠가는 힘 빠져요 아이고 내가 이래 초등부를 위해서 일했는데 내가 이래 초등부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돈을 얻는 게 뭐고 아이고 그렇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교회에 얼마나 내가 돈을 많이 헌금을 했는 그거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은혜 집중 은혜 집중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야 니는 뭐 했노 이렇게 됩니다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건데 자 마지막입니다 결론 여기까지만 하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뭐하냐 따라합니다 상고삼에 비밀을 누리세요 따라합니다 상고삼에 증인이 되세요 상고삼만 하라고 그랬어요 상고삼 하는 중직자 두 명 상고삼 하는 교역자 한두 명 나오면 교회가 살아남다 아멘 상고삼 그래서 성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기도할게요 지금 기도하는 게 맛있는 건데 기도할게요 같이 시작 따라합니다 성삼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충만해 없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생기로 내 영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의 에덴의 축복인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와 교회와 공부가 전무후무해 응답을 주옵소서 그래서 삼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이것만 생각하시고 이것만 기도로 전달하시고 이것만 밤 기도하실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반별로 함께 선교지 또 가족 만남 학교 지역에 대해서 포럼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70 현장을 놓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목표를 그릴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보내셔서 그 현장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름 방학 동안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영적으로 보금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제되어지는 보금이 사실화되어지는 그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 여러분 기도합니다 아멘